. . 출발. . . . 도라엘링은 과거에서 오셨나 도라엘링은 가시고 들어가시고 어 탑이 벌써 죽네 헬로우 뭐해 시와나가 너무 컸데 시와나가 너무 또 랄라가 됐어 범을 만들어야 돼 어프가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폐 탔나보네 죽인다 어 깜짝이야 다 죽여 뭐야 안녕하세요 싸이오 진짜 C보다 다 오예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한테까지 먹어줘 하이 하이 using 엄마가 시외들 것 같아 아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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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아 잘 피해 지붕인데 아아 잘 피해 아아 아아 와아 개팍친다 개 애가 아니라 매우 화난다 개 애가 아니라 매우 화난다 나 E랩인데 나이스 샷 와 매우 화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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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만 게임이 칼리가 잘해 이 친구야 와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흉 고통의 달콤함 효율이 많지 맛있다 가지르 맛이 좋군 멋이 더 없네 흥타 이 자식아 Q 이 자식아 겐치 뭐 선무하지? Q Q Q Q 3렙부터 2개가 아닌 그 전에 그 자식아 5렙부터 5렙부터 탱크상 무조건 이기 5렙부터 무조건 이기 기절 이 자식아 기절 이 자식아 기절 이 자식아 혈제찍 이 자식아 효과 5렙부터 이기는데 5렙부터 5렙부터 안정감있게 이기는 편이야 그냥 1렙부터 이기는데? 어? 5렙부터 이기는데? 신상들은 그렇겠지 신상들은 그렇겠지 아 채찍질 좋아해? 먹어야겠다 이거 블루 먹을 수 있나? 얘를 먹고 내가 블루를 먹을라 했는데 꽉이 아까 얘 먹었을때 맛집 블루 먹은 것 같았어 다시 한번 먹어봐 진짜 다시 한번 먹어 7초만 기다리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백루빙 한번 쳐주고 혈제찍어 마무리 아니 손 먹어보라니까 너 블루 먹은 척 안하니까 뻘뻘 뻘뻘 치고 직가야 돼 뭐야 이게 안나갔네 뭐야 이게 안나갔네 이 금방 좋아하겠다 슈퍼 세이브 채찍! 나이스 으아 이 자식아 4원, 6원 까비 근데 카직스가 이긴 애랜가? 나쁘지 않아 그냥 선방 필승이야 7랩 대 6랩이었는데 먼저 치는 쪽에 이겨 야 야 야 야 뭐해 먹어 죽어 아 까비 엘드야 이 자식아 엘드라고 이 자식아 도주 이도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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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이야 하느님 나버지 나이스 이도왔다니까 이게 탐켄치지 탐켄치 하려면 이 정도 하란 말이에요 무슨일 받아봤죠 탐켄치 캐리 큐큐큐큐큐큐 QP해주고 받아봤죠 타곤산 레드사기가 피치하는거 봐 눈에 보일정도야 탐켄치 캐리게 아니라 레드 캐리 레드 캐리 이 자식이 쏠킬 따버릴까요? 아힝 참아요? 한 번만 봐줘 뭘 사면 쎄까요 이거? 그렇지 적당히 나쁘지 않은 템이 뭐가 없을까? 그냥 채템만 가도 방위해 보시래요 안 좋아 보이긴 하거든 아 뭐야 나 이걸로 바꿨어 뭐로 바꿨는데 탐지용 렌즈 나이스 루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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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해 시야속도 없는데 리드친구를 뒤에 도와주면 리드가 안쫄라와도 되죠 킬각이었었다 이거 뒤에 공 탔으면 킬각이였네 가비 어 이거 렌가 태워가지고 뒤댕가면은 그냥 바텀 터진다 그냥 내가 도와줄게 렌가 태워서 렌가 태워서 내 이름은 탐켄츠 널 잡아먹으러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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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자라반의 센스가 처음 부족했다 이 자식아 타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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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핼될 리키죠 화이팅 아무리 제이스가 먹어도 원딜는 이기는 거 같아 엉 안죽을 수는 있었어 에 이제 원뎀은 이기는 것 같아 아 뭐야? 아 뭐야? W W 날리고 있는데 어허 킥실 뭐야? 이거 궁 야구로 날리면 다 잡는거 아니야? 파워라? 궁이었구나 아 무빙 살짝 좋았다 그지? 그냥 킥실 있어서 멀리서 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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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잘한 탕겜치는 뭘 잘해 저처럼 하면 돼 그럼 뭘 잘하냐고 구체적으로 뭘 잘하냐고 구체적으로 뭘 잘하냐고 다 죽여버려요 구체적으로 뭘 잘해야되냐고 다 죽여버리고 다 먹어버리면 돼 다 죽여버리고 다 먹어버리면 돼 우와 여기도 있다 구체적으로 좀 더 궁극의 궁극기 활용을 보이자 궁극의 궁극기 활용 보여줘 궁극의 궁극기 활용을 보이자 궁극기 활용 구체적으로 야 그렇지 아 딱 벽 넘어서 먹어 줬어야 이게 진짜 슈퍼세이븐데 아니 얘가 이쪽으로 갔는데 쟤가 복 넘어서 어떡해 뭐 아 이게 아니라 얘가 벽 가까이 여기까지 왔으면 됐잖아 플래시만 낭비했잖아 지금 이거 뭐 이 자식아 태양불꽃망 들어야 이 자식아 까불고 있어 아 먹어주고 싶었는데 쟤가 이거 라인 좀 밀어주러 와서 아 나 담요 불씨구나 니가 밀어 먹고 뱉어 쟤 그렇지 이게 반멸이 생기네 가는 중 그거 알아야 그야? W 쓰면서 퇴 소리내면 데미지 5 증가하는 거? 절대 안 증가해요 한번 해봐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먹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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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 이 친구는 그냥 재장시켰어 벽에 밀릴 곳이 없었나봐 저거 아 혁규야 대포 먹었어야지 이거에요 아 잠깐만 아 이런식으로 먹겠다고? 알았어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방황했잖아 니가 생각이 없는 줄 알고 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대포를 탕우산으로 먹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이거 때려 계속 때려 와 뒤에 봐 죽는데